5등급도 전교 1등으로 나를 바꾸는 최고의 선택 반드시 만들어내는 강사 진짜 수학 박종준입니다. 우선 이제 윈터를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윈터부터 시작해서 졸업까지 함께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부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여기 온 지 4년대였는데요. 입시, 윈터부터 처음부터 하는 학생들이 동아구 이정민 서울대 간 학생이고요. 동아구 익치원 포항우대 간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동국대, 삼역대, 인서울권 90% 갔는데요. 사실 이제 학교만 대략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학원에서도 상위권 반 아이들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반 L, A, B, C 주말반이 4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었는데 그 중에 최하위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선은 이제 정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구 입학할 때 성적이 200대 후반대인가? 그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윈터, 그래도 윈터를 잘 버텨내서 5등급 했고요. 2학년 2학기 때 수학뿐만 아니라 전과목 전교 1등 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서울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최연이는 상위권 학생이었는데요. 이 녀석은 수학으로 치면 1, 2등급이었는데 원래 상위권 학생이었는데 이 녀석이 최하위 반에서 수업 듣겠다고 내려와서 저희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하위 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입시 실적이 이렇게 3학년 때까지 가는 애들은 다 입시 실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부모님들이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성적대가 최하위권 애들이랑 최상위권, 채연이 같은 경우는 1, 2등급 받은 아이니까 어떻게 같이 수업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난이도 파괴의 개념을 강사가 할 수 있을 만큼 연구를 좀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 아이들이 잘못 공부한 게 되게 많습니다. 나눗셈을 했을 때 목과 나머지 중에 무엇부터 구해야니? 라고 하면 10중 8구는 거의 다 목부터 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교과서 읽어보시면 나머지를 구해야 목을 구할 수 있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을 잘 확장시키면 수능 킬러 문제까지도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이 쫙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쉬운 문제와 고난도 문제는 시간 차이, 연산력의 차이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강사가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 개별 문제들을 일반화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최연희 같은 경우가 최하위 반으로 좀 내려봐서 저한테 수업 들었던 이유가 이 녀석이 수학에만 몰빵에서 수업을 공부를 계속 하면 좋겠으나 이 녀석은 수시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시간 한 배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수학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다른 과목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이제 내신 관리가 동아고뿐만 아니라 인창고, 수택고 여러 학교 있지만 거기에서 전 과목을 1등급 받는다는 건 사실, 사실 괜히 부단한 노력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에서 이 녀석은 효과적인 시간을 얻기 위해서 물론 내신도 계속 1등급이 나왔고 2학년, 2학기 때 전 과목 1등까지 잡았었는데요. 그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현, 고3, 올해 3학년 졸업한 아이들인데요. 얘네들도 보시면 1등급 아이들, 미적분 아이들 여러 가지인데 특히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문과 학생이다 보니까 이과 수업 중에 제일 어려웠던 미적분 수업을 아예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3학년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얘도 사실은 100점 맞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 문제를, 수능에서 한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못 썼습니다. 자, 뭐 이런 학교도 양서고 아이들도 많고요. 동아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현재 2학년 아이들, 양서고, 진성희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벤처님 왔을 때 6등급에 7등급인가 그랬었는데 한 학기 동안 고생 좀 시켰더니 양서고 내신 올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녀석이 같이 고생해 준 덕분에 2등급 바로 나올 수 있었고요. 가원고 학생, 성윤이 같은 경우는 4등급인가 5등급인가 그랬다고 했는데 하여튼 4등급 이하였는데요. 이 녀석 2학기 때 올라와서 전교 1등 잡으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좀 진행, 제가 해왔고요.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가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게 뭐 다 기본 철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문제를 1레벨, 2레벨, 3레벨 해서 모든 문제를 그냥 계속 풀게 해서 강사 편하게 그냥 아이가 문제를 많이 외워서 그냥 성적이 나오게 하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수학만 그렇게 몰빵해서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개념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 기본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하나로 응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내신하고 수능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가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은 수학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습했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내신 문제를 바라보면 이 녀석의 사고력이 훨씬 더 증가돼서 내신 성적을 빨리 올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가 개인 벨 학습 전략인데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개념들은 전체적으로 바운더리가 이미 쳐져 있죠. 그 바운더리는 강사가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학생마다 어떤 성적이 나왔을 때 그 학생의 성적이 나오는 이유가 연산력이 빨라서 그럴 수 있고 사고력이 빨라서 그럴 수 있고 취약 지점이 도형이 안 되고 또 뭐 계산이 안 되고 뭐 이런 취약 지점들이 달라서 개념은 전체적으로 이해시키는 부분은 강사가 동일하게 구성하더라도 학생마다 다른 방식의 연습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학생마다 과제랑 아니면 연습하는 문제들은 서로 좀 다르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국적인 목표 수학을 진짜 잘해야 하는 종국적인 목표가 대학의 입시를 잘 하기 위해서 해서 대학 입시 어느 학교든 어느 점수에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의 학생기분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사들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학생들마다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수업 방식은 아까 김용석 원장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비슷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전에 제가 있던 학원들이 아니라 QM에서, QM에 와서 했던 그런 학생들을 얘기한 거고요. 학교별 최적화 전략인데요. 올해 지금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지금 현재 고3 아이들보다 2년 동안 한 5만 4천명 정도 줄어들다가 만 3천명 정도 다시 늘어나거든요. 거의 전체 인원에서 최저예요. 이제까지 역사 이래 최하의 학생, 인원수가 학생수가 최하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만의 편 성향이 아니라 학생들 공부를 할 때 이 아이들의 성향 파악이 개별적으로 되고요. 물론 같은 강의실에 있지만 아이들마다 성향들이 좀 다르게 파악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특색들이 있어서 그 특색들에 학생들이 얽매했잖아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 녀석이 가장 최적화 전략을 쌓을 수 있도록 개인과 학교의 전략을 좀 잘 분석해서 개인별로 학습 전략도 만들고요. 시기별로 이제 언수, 외탐 구분해서 이제 어느 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들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학교별로 어떤 내용들이 좀 궁금하신지 그런데 죄송하게도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대략적인 학교 수학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학교별로 이제 특색들이 좀 있습니다. 양서고등학교 부모님들이 제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양서고등학교 따로 이제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구리삼육, 와부고, 그 다음에 동화고 학교들마다 좀 특색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대학 입시 전략을 좀 세우셔야 할 겁니다. 구리고, 수태고 마찬가지고요. 어떤 특색들이고 토평고도 토평고에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전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좀 더 긴 시간 있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